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.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제가 동탄에서 골프장에서 매입해온 2.5톤 카고 트럭입니다. 네 요 차량이 이제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갔고요. 지금 차량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네 이 차는 19년식의 2.5톤 골프장에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. 오렌지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인기있는 흰색으로 제가 도색을 해놨습니다.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란 거 3만 6천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네 내외관은 정말 깨끗하게 제가 다 준비해놨고요. 그리고 제가 약속했다시피 바닥은 철판을 새로 다시 깔았습니다. 네 나무 바닥이었는데 제가 철판 보강 3T로 깔았고요. 네 그 사비 페인트까지 제가 도색을 해놨습니다. 네 그리고 상품화 작업은 워낙 깨끗한 차량이라서 뭐 크게 할 것은 없었어요. 이제 실내 클리닝만 해놓으면은 이 차량은 주인 만나서 가면 되고요. 네 이음트럭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차량 앞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적재함 상태는 진짜 제가 감히 말하지만 최상이라고 봅니다. 네 하부 방청 작업도 제가 다 해놨고요. 하부 꼽힌 곳도 없고요.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 그리고 관리가 너무 법인에서 잘 되어 있던 차량이라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대 각자 다 붙어있고 앞뒤 판금 도색한 거 없고요. 저쪽 문짝에만 살짝 약간의 판금만 했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놨습니다. 차량은 지금 엄청 깨끗한데 꽃가루가 들어온 상태라 지금 실내 클리닝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. 실내 클리닝 해놓으면은 완전 새 차처럼 될 것 같습니다. 네 주행거리는 36,000이 안된 35,799km 현재 주행했고요. 그 다음에 법인에서 오일류도 다 갈아 놓은 차량이고 골드옵션은 없는 차량이에요. 골드옵션은 없는 차량이지만 굉장히 깨끗하다. 네 뭐 주류 배달 하시는 분들이나 꽃 배달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활용 용도가 많은 2.5톤 저상 카고입니다. 네 필요하신 업체나 아니면은 법인이나 개인 분들 계시면은 이음토로 연락 주시면요.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.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제가 에어컨도 켜놨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. 굉장히 시원하고 뭐 손볼 것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요즘 안 쓰고 후방 카메라는 아직 안 달려있어요. 네 후방 카메라는 없고 블랙박스는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뭐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음트럭은 오늘도 또 3.5톤 익스탑 한데 매입하러 갑니다. 열심히 일하는 일 잘하는 이음트럭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